안녕하세요 공주아줌마입니다. 오늘은 송가인치킨으로 유명한 엔칙스치킨 안산고잔점에 다녀왔답니다. 오후 2시부터 영업하는데 방문포장은 2천원 할인한다고 하네요. 매장 내부도 깔끔하고 모임하기 좋고 치맥 한잔하기에 딱인데요. 엔칙스치킨은 순살도 국내산 재료라고 하고요. 하림닭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천연 야채 숙성으로 잡내를 제거했다고 하네요. 튀김옷의 양도 만족스럽고 겉바속촉 매력에 빠져보겠습니다. 베스트 메뉴인 고추치킨 비주얼도 좋지만 맛은 더 좋답니다. 단짠단짠 임팩트 있는 맛으로 고추가 그대로 들어있는 치맥이 딱이죠. 바삭한 튀김옷과 부드러운 고기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식목도 좋지요. 닭다리 하나 먹은 상태에요. 소스에 찍어 먹으면 맛있더라구요 느끼함이 더 들은 것 같아요 겉에 결도 괜찮고 컬이 잘 나왔어요 양도 상당하고 양도 닭다리 하나 뺏는데 이만큼은 상당하죠 티리목과 고기가 적당한 데 앞에서 소스까지 있으니까 훨씬 맛있네요 좀 시간이 지났는데도 바삭바삭하고 괜찮아요 소스를 하면 찍으면 더 풍부한 맛이 느껴져요 이번에는 고추치킨입니다 양념이 골고루 잘 묻어있네요 양념이 골고루 잘 묻어있네요 양념이 골고루 잘 묻어있네요 음! 고추치킨이 좋은것같아요 심해 음! 음! 맛있어 깔끔해 깔끔해 고추가 익히 들어있어요 음! 역시 최고! 다른 브랜드에 비해 매운맛도 적당하고 양도 푸짐했어요 사이드 메뉴인 닭껍질 튀김도 맛있다고 하니까 다음엔 꼭 먹어볼게요 또 먹고 싶은 맛있는 엔칙스 치킨 송가인 치킨이여라 사이드 메뉴인 닭껍질 튀김도 orthogelle 잘 Gobnel이신 감사합니다.